안녕하세요. 파울신입니다. 아놀드 파마는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프로들이 힘껏 맘껏 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아놀드 파마처럼 스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어떻게 공을 그렇게 잘 쳤는지 그래서 레전드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아놀드 파마가 4년 전에 천국의 골프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파마는 골프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항상 남을 많이 배려를 했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한 품성과 또 좋은 매너로 많은 팬덤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놀드 파마를 대단히 좋아할 것입니다. 아놀드 파마는 특별히 책을 썼다던가 또 자기의 골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마의 삶과 골프는 우리가 다 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그런 조각들,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추적을 해서 아놀드 파마는 어떤 골프 규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아놀드 파마가 남긴 보석 같은 10가지 골프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이 먼저다 그렇게 아놀드 파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에서 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연결점 즉 풀스윙 방법에 관한 그런 설명을 얘기를 합니다만 아놀드 파마에게는 시스템이란 단지 스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샷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플레이어 전체적인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스윙의 기본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요소도 시스템 속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자면 아이언마다 얼마나 거리를 칠 수 있는지 측면 경사와 경사 정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바람 속에서는 어떻게 쳐야 하는지 어떻게 편하게 침착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파마가 생각하는 시스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자기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어떻게 샷을 준비하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T에서 클럽을 들고 목표를 보고 외굴을 많이 할 때 어떻게 샷을 할 것인가 외굴을 할 때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외굴을 하는 것이 시스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고 또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굴을 통해서 어떻게 샷을 치겠다 이런 것을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굴을 하는 과정도 샷의 일환이고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아놀드 파마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을 아주 세게 치는 것입니다. 아놀드 파마가 7살 때 도랑을 넘겨 치는 내기를 건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80년 동안에 아놀드 파마는 항상 힘껏 스윙을 했습니다. 또한 파워풀한 드라이버 스윙은 공을 치고 나서 약간 균형이 잡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연을 칠 때는 아주 뒤벗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자신이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인터뷰 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가만히 유지하려고 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치려고 하고 최대한 어깨를 멀리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 어깨 위로 손을 높이 들어서 피니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칠 때는 힘껏 치는 것이 좋습니다. 힘껏 치지 않고 힘껏 치지 않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이버 샷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놀드 파마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아놀드 파마의 시합 성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아놀드 파마의 게임은 드라이버 샷의 결과에 따라서 결판이 나곤 했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한 드라이버를 친 적이 있습니다. 덴버의 외곽에 체리 힐스에 있는 파포 첫 홀에서 아놀드 파마는 드라이버를 아주 잘 쳐서 그때 그 시합을 US 오픈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수백 기가 넘는 그 당시에는 감나무로 만든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나 헤드, 스틸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마는 누구보다도 드라이버 샷을 대단히 중시해서 힘껏 쳤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영웅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영웅을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놀드 파마가 1930년대 그러니까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놀드 파마의 일종의 롤모델은 바이런 넬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런 넬슨이 쓴 위닝골프라는 레슨서가 있는데 그 책을 몇 번이고 아주 외울 정도로 자주 읽었습니다. 나중에 그 레슨을 만났을 때는 이미 아주 공을 잘 치기로 유명한 그 넬슨 경호로부터 아주 그 공손한 자세로 그를 따라하려고 대단히 그 아놀드 파마는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놀드 파마 역시 아주 그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프로들이 이제 아놀드 파마의 스타일을 따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립을 대단히 아놀드 파마는 중요시 했습니다. 아놀드 파마의 그립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양손의 부위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항상 그립을 했습니다. 두 손을 약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이렇게 잡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세 살 때 아버지가 이 그립을 절대 바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이래로 한 가지 그립을 항상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립을 잘 잡는 것 그런 것이 아놀드 파마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자기의 그립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립 방법은 반세기 전부터 골프들이 꿈꾸는 가장 좋은 그립 방법이었고 오늘까지도 많은 프로들이 아놀드 파마의 그립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골프의 미스터리를 잘 받아들입니다. 1966년도 US 오픈에서 후반에 7타 차라를 앞섰는데 결국은 리 캐스퍼에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또 마지막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바람에 게리 플레이에게 1961년도 마스터즈 대회에서 또 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때문에 아놀드 파마는 가끔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게임에서 졌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을 하거나 또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 골프는 정말 미스터리하다. 그래서 미스터리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화를 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어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항상 어떤 일이라도 골프를 칠 때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아놀드 파마는 항상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골프를 잘 칠 수 있었고 많은 우승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퍼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놀드 파마의 특징이었습니다.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 때 가장 나쁜 것은 짭게 치는 것이다. 이렇게 아놀드 파마는 말을 했습니다. 1960년도 마스터즈 마지막 라운드에서 16번 홀에서 버디를 해서 논 적이 있는데 17번 홀에서도 8m짜리 버디를 아주 공격적으로 쳐서 한 번의 퍼팅으로 우승을 결정 지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퍼팅을 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60cm짜리 조차도 아주 공격적으로 뒷벽에 강하게 부딪혀서 이렇게 홀인 되는 그런 퍼팅을 하는 것으로 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파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을 구멍에 쳐넣어라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적어도 들어갈 기회는 있는 것이다.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골프를 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골프카트를 몹시 싫어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놀드 파마보다 더 많이 걸어다니는 골프가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클럽을 스윙하는 것만큼이나 골프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걸었지만 또한 그간 그가 더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해주는 면에서는 걷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가 87년 동안 그러니까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7년 동안 거의 이렇게 항상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를 항상 잘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남을 배려한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놀드 파마는 손녀 안나 웨어스가 골프 경기를 하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아놀드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곤 했지만 아놀드 파마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많은 사인을 하는 골퍼들은 없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랜도에는 아놀드 파마의 아동보험원이 있고 또 이 병원은 1989년도에 개장한 이래 아놀드가 그렇게 열망을 했던 소아과 병원이었고 그는 많은 기부도 했고 그래서 아주 남을 배려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후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전드들은 한결같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 파마는 옷차림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 바비 존스도 그렇고 베너간이나 샘슨이드, 타이거 우주, 피 밀켓은 우리가 좋아하는 골퍼들, 유명한 골퍼들은 한결같이 옷차림을 아주 말끔하게 깨끗이 잘 입습니다. 그렇게 옷을 흠잡을 데 없이 전통적인 복장을 잘 고수해서 이렇게 플레이한 것은 사실 그 스타일을 고수하기로 유명한 것은 아놀드 파마가 가장 뛰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골퍼들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플레이한다든가 또 진흙이 묻어서 골파가 더럽다든가 또 서치 차락을 아래 바지에서 풀어 헤쳐서 그런 불량한 복장으로 골프를 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화려하게 입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불량하고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플레이하는 골퍼들은 없다. 그런 것은 아놀드 파마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파마는 가디건을 입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세워서 티셔츠를 입는 것도 좋아했고 또 날마다 골팔을 자주 바꿔 신고 새로운 골팔을 깨끗이 신고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외모는 아놀드 파마에 대한 것을 인품을 많이 알게 해주고 또 그가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갈 때 옷을 좀 더 깨끗이 잘 입으려고 하는 것은 더 자신감을 갖도록 더 스윙을 하는데 우리가 골프를 치는데 더 자신감을 갖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놀드 파마가 옷처럼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남이 보는 것도 좋지만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신감을 갖는 데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골프를 치려면 옷을 좀 깨끗이 잘 입어라 좀 멋지게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파마가 남긴 골프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 책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놀드 파마가 그동안 인터뷰를 했던 내용 또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놀드 파마가 남겨있는 골프 규칙 10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더 골프를 즐겁고 잘 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